오늘도 햄버거 하러 모두가 지극히 노래해 거점 먼저 멀리 던지고 모서리나 뼈 아니 말고 맛있어 맛있어? 얼른 먹어 맛있어 Go with to 깨끗하게 맛있었다 강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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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는 내가 스카트도 커서 사로가 꼬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타입이 두 개 있는데요. 원래 입던 타입으로 하면 이게 허리는 괜찮은데 롱스커트가 돼서 백화점에 직접 가서 사야 될 것 같아요. 뭐 자꾸 아닌데요. 뭐 자꾸 아닌데요. 뭐 자꾸 담요. 이제는 육개장 수프래요. 신기하다. 이 가락국수 ! 육개장 맛이 나는데? 짜이 진짜 집 왔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고추삼아 되시땅 고추삼아 되시땅 바꼬짱이 제일 좋아하는 파이너미 조용히 좀 해봐봐 이렇게 두개씩 들어있어서 알았어 살짝만ع자 모자 모자 뭐해 om 좀 길러보자 우리 좀 더 나갔음 만일 땐 가야 될까 옛날처럼 고고고고 고고고고 도무기 시라다킹 치즈 카레나베의 스프입니다 4종류의 치즈가 들어가있나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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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만맛트 바꾸바 두 t 오오 맛있어 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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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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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먹어서요 워킹하러 나오는데 아라만짱이랑 마꼬피도 같이 가자고 해서 동네 한바퀴 둘러 나왔어요 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크림 나는 고마워 노우 정렬 소시지 에그 마...끄? 마핀? 에그 마핀? 이거 먼저 먹어봐 아... 너무 맛있다 너무 꼬질이 삼형제가... 목욕하러 가요 목욕 와... 엄청 크다 와... 엄청 크다 희나 마츠리가 있네 저거... 아... 고음... 어린이들 만화책도 있어요 갔다올게요 딸기 딸기 조금 아름다 정말 맛있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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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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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k 오, 오늘 아이돌 아니네? 오리갓도오자이마스 이건 가지구요, 이거는 조림, 생선조림, 생선구이, 고등어구이예요 아이고야, 귀여워 음, 너무 맛있어 마코장 이거 먹어봐 조림? 진짜 맛있다 고추사 마でした 짜잔 바삭바삭 문자 조금납 이 퐁튀개가 조금 다른데 안전하게 사용해요 오늘의 한 입 안에 있는데 ippo 귀여움미 들어와 맛있어? 이게 아니라... 쫄깃쫄깃 그리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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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 무시 수제 물 물 물 물 물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이렇게 얄쌍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좀 여기가 와 대박 그리고 굽도 어느 정도 되게 높고 오오 너무 예뻐요 어떡하지? 너무 잘 산 거 같은데 어떡하죠? 와 대박 대박 와 이쁘다 아 이쁘다 높은 만큼 불편한 게 아니라 쿠션이 완전히 많이 들어서 너무 편해요 이번에도 혹시 몰라서 제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큰 걸로 시켰거든요 딱 좋아요 일단 여기가 볼이 꽉 잡아주니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걷기 운동 할 때 신기해도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잘 산 거 같아요 너무 졸린대요 아까 이거 다 하고 한국에서 사였던 거예요 실버 마지막은 톱으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은 톱으로 마무리할게요 내일 끝났어요 내일 끝났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칠리산 와인 한 잔 하고 잘 깝니다 이렇게 아주 잘 먹던 거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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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길러내는거다. 딱 길러내는거다. 지금 몇시야? 10시 40분 어색해 란치다. 요로라 란치 타임.